아 행복거립니다. 오늘 양산 황산공원 왔습니다. 뎁쌀이 보러 왔어요. 황산공원입니다. 짜잔 저 사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. 뎁쌀이가 전망대 쪽에 있다고 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. 저 전망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전망대는 저기 있어요. 저게 전망대입니다. 여기 뎁쌀이 사람들이 많이 찍고 있습니다. 딱 전망대에 앞쪽에 해놨습니다. 여기 포토전입니다. 이쪽에 뎁쌀입니다. 뎁쌀이 중간에 들어왔습니다. 굉장히 넓게 많이 심어놨습니다. 사진 찍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. 오늘은 그리고 주문하십니다. 저 바로 볼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이거와 함께한 소유입니다. 바로 덤베스입니다. 좋은 식사로 먼저 정신 맞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도전이도 이제god입니다. 지금 이 소유한의 소유한의 소유입니다. 저는 손을 안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. 오늘 날씨가 좀 흐릅니다 아, 다 이쁩니다 날씨만 화창하면 더 좋을텐데 날씨가 별로라서 짠 전방에 갈대도 있어요 가을 가을 합니다 이쪽에 갈대 이 앞쪽에는 뱃살이 뱃살이 멀리서 봐도 예쁘고 가까이 봐도 이쁘네요 저 전방에 전방대 한번 놀라봐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하다 빛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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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e 헬로차 이쁜 생각나게 여기가 이제 탑이 X 황산공원 랩살이는 전망대 바로 앞에 있습니다. 전망대 그리고 이렇게 전망대 쪽에 앞쪽에 이렇게 있어요 전망대 올라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. 계단을 올라가든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든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금방 올라갈거고 저는 계단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든지 아쉽게 또 아쉬워드 엘리베이터 타고 나 Text 여기에서 이쪽으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다리입니다 전망대 올라왔습니다 지금 마침 사람들이 없네요 저 전방에 보이는게 뎁쌀이 굴락집니다 전망대는 이렇게 한바퀴 돌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쌍봉은 전망대 여기있어 공운이 다 보이네요 강도 있고 밖이 다 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